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떤 때에는 나는 이런 기분이 들어 라는 뜻이에요 누군가 우리에게 How are you feeling today? 오늘 기분이 어때?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가끔 기분을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항상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기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볼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책을 열어보고 읽어볼까요? Let's open the book and start reading together 자 한번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와 굉장히 문장이 긴데요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볼까요? sometimes, 어떨 때는 I feel like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어떤 기분? storm cloud storm cloud 이렇게 비가 내리는 그런 먹구름 같아요 big, 아주 크고 dark, 아주 어둡고 rumbling, 이렇게 물농콩콩콩하고 rumbling rain cloud 그런 소나기 구름, 비구름 같아요 ready to burst into shower of tears 자 이렇게 갑자기 먹구름이 빵 하고 터져서 눈물을 흘리듯이 나도 눈물샘이 고여서 눈물이 팡 하고 터질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굉장히 굉장히 슬플 때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질 것 같죠? 그럴 때 이 친구는 나는 먹구름 같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먹구름도 이렇게 우리 친구와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네요 자, let's turn the page 오늘은 기분이 좋은 날인가봐요 she's very happy 그렇죠? 우리 생일 파티를 할 때는 누구든지 기분이 최고죠 한번 읽어볼까요? sometimes, I feel like a big balloon growing and growing so excited at any second I might pop 때로는 나는 기분이 I feel like a big balloon 저는 마치 큰 풍선이 된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왜냐면요 growing and growing 이렇게 점점 점점 커져서 so excited 너무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that any second 1초 1초도 안 돼서 it might pop 완전히 빵 하고 터져버릴 것 같이 기분이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생일 같은 때 친구들이 다 오고 그리고 생일 케이크도 불고 좋은 선물을 받을 때 그렇게 흥분되고 풍선처럼 이렇게 가슴이 확 확 터질 것 같죠? 재밌는 표현이네요 자, let's turn the page 이번에는 친구가 굉장히 피곤한가봐요 이럴 땐 어떤 기분으로 표현을 했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Sometimes I feel like a flattened balloon whoosh swoosh with one big sigh I've lost my air 어쩔 때는 I feel like 뭐 같은 기분이 드냐면요 a flatted balloon flatted 는 이렇게 바람 빠진 납작한 풍선을 말해요 그런 바람 빠진 풍선 같이 whoosh swoosh 바람이 빠질 때 나는 그런 소리에요 whoosh swoosh with one big sigh one big 아주 큰 한숨 이런 표현을 말하죠 I've lost air 한숨을 푹 쉬었는데 꼭 내 몸이 쭈그라든 풍선처럼 모든 공기가 다 빠져나간 것처럼 힘들 때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도 지쳐 보이고 우리 풍선도 매우 지쳐 보이네요 다음 표현 한번 읽어볼까요? Sometimes I feel like the winter snow silent cold and very alone Sometimes 어쩔 때는 I feel like 뭐 같은 느낌이 드냐면요 The winter snow 겨울의 눈 같아요 silent 고요하고 cold 차갑고 and very 그리고 very very 아주 아주 alone 외로운 혼자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우리 친구가 혼자서 썰매를 끌고 있고 이렇게 외로워 보이는 이 snowman 눈사람도 우울해 보이네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아, 우리 친구가 굉장히 슬퍼 보이네요 아빠한테 혼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땐 어떤 기분으로 표현을 했는지 읽어보도록 할까요? Sometimes I feel like a new born kitten tiny and timid wishing I was curled up close to my mother Sometimes, 어쩔 때는 I feel like 어떤 기분이 드냐면요 New born kitten 갓 태어난 아기 고양이 같아요 tiny little라는 말 있죠 tiny는 더 조그만 거 뇌로보다 더 작은 거를 tiny라고 해요 아주 조그맣고 and timid 굉장히 바르르르 떨리고 무서워하고 wishing I was curled up wishing 바래요 소원해요 I was curled up 이렇게 옮거라든 움츠려든 걸 말하죠 curled up close to my mother 엄마 품 안에 이렇게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쭈그리고 있는 것을 curled up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려 들어간 것을 이렇게 아빠가 무섭게 혼내면은 조금 무섭고 그리고 아빠 품에 꼭 안기고 싶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때 우리 친구는 나는 아기 고양이가 된 것만 같은 느낌이에요 하고 표현을 해줬어요 Let's turn the page 자 이번에는 와우 굉장히 높은 스피드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가 보이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Sometimes Sometimes I feel like a race car ribbing my engine gripping zipping turning corners at high speeds Sometimes Sometimes 나는 이렇게 길모퉁이를 빠른 속도로 도는 그런 자동차 그런 엔진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gripping zipping turning corners at high speed 이렇게 우우우우 막 빨리 빨리 달릴 때 여러분 너무너무 신나죠? 그런 때는 꼭 나는 빨리 달리는 자동차 같은 그런 기분이 든대요 자 이번에는 어떤 표현일까요? 이야 정말 아름답고 우아한 공작 peacock이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Sometimes I feel like a peacock so big so pleased with what I can do 때때로 나는 완전히 공작이 된 것만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친구가 사람들 앞에서 멋진 댄스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꼭 자기가 공작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나봐요 so pleased with what I can do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자부심이 확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든대요 공작과 같이 자 다음 표현 알아볼까요? 이번에는 무서운 회오리 바람이 방 안에 가득 차고 있네요 별로 좋아보이진 않는데요 읽어볼까요? Sometimes I feel like a tornado bashing smashing things around blowing throwing things all around 때때로 나는 주변의 모든 물건을 이렇게 날리고 던지고 뿌시고 땅으로 그냥 후려치고 이런 태풍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든대요 정말 여러분들도 화가 날 때 이런 속에 내 가슴 속에 정말 태풍이 부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그렇다고 물건을 던지고 그리고 후려치고 아니면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런 것을 하면 될까요 안될까요? 절대 절대 아주 나쁜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 친구는 이렇게 자기가 태풍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표현을 했어요 자 기분이 풀어지길 바라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Sometimes I feel like a puppy dog Delighted Excited Circling around Jumping Hugging Eager to give kisses 정말 정말 기분이 좋을 때는 강아지처럼 기분이 너무 좋고 굉장히 굉장히 흥분되고 Circling around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팔딱팔딱팔딱 뛰고 Hugging 안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혓바닥으로 핥아주기도 하죠 그거는 강아지가 뽀뽀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이랑 너무 재밌게 놀고 기분이 좋아서 나는 꼭 강아지가 된 것 같아 하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친구가 기분이 다시 좋아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네요 그러면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Sometimes I feel like a mighty bull Huffing and puffing Ready Ready to charge 자 우리 친구가 달리기 할 때 느낌이 자기는 꼭 힘센 황소 불소가 된 것 같은 느낌이래요 씩씩거리고 숨을 헐떡헐떡 Huffing and puffing 숨을 헐떡거릴 때의 표현이죠 Ready to charge Charge는 돌격 이런 걸 말하거든요 돌격할 준비가 완전히 된 힘센 황소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대요 다음 표현 알아볼까요? 이번에는 시원한 물 속에서 우리 친구가 재미있게 퐁당퐁당 물장구를 치고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Sometimes I feel like a fish splashing and splashing while fanning my fins gliding and sliding through the deepest oceans 자 읽어볼까요? 한국말로는 한국말로는 나는 지느러미를 움직여서 이렇게 splish splash 첨벙첨벙하는 소리를 splish splash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해요 while fanning my fins fanning 부채질이죠 fins, 나의 지느러미를 이렇게 하면서 splish splash 하는 표현이에요 gliding gliding and sliding through the deepest ocean gliding 이렇게 슉 가는 거를 glide 라고 하고 슬라이드는 미끄러지다 라는 뜻이죠 gliding and sliding through the deepest ocean 가장 깊은 바닷가를 이렇게 슉슉 헤엄칠 수 있는 물고기가 된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든대요 자 next page 이번에는 너무 친구가 너무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sometimes I feel like a bear ready to take my winter nap slow and sleepy I crawl toward my bed and snuggle into the cave of my covers 때때로 나는 feel like a bear 나는 곰이 된 것만 같아요 ready 준비가 됐어요 to take a winter nap take my winter nap 이 얘기는 winter nap이라는 뜻은 winter 겨울 nap 낮잠을 말하죠 겨울잠을 말하는 것이랍니다 slow and sleepy 아주 느리고 굉장히 굉장히 피곤에 지쳐 있어요 졸려요 I crawl towards my bed 침대를 향해서 이렇게 이렇게 저벅저벅 기어가요 and snuggle into my cave of my covers 동굴과 같은 나의 이불 속에 이렇게 쏙 들어간답니다 귀엽죠 자 이번에는 우리 아빠가 우리 친구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daddy gives me a big bear hug and turns out the lights good night he says and blows me a kiss good night daddy I whisper daddy gives me 아빠는 나에게 주십니다 a big bear hug 아주 큰 bear hug 굉장히 꼭 껴안아주는 것을 bear hug이라고 표현을 해요 and turns out the light 방에 불을 딱딱하고 끄십니다 good night 잘 자렴 he says 그는 말해요 and blows me a kiss 뽀뽀를 이렇게 날려주셨어요 good night daddy 아빠도 안녕히 주무세요 I whisper 제가 속삭였답니다 그리고 우리 나왔던 물고기와 강아지 그리고 말 여러가지 등장했던 동물들도 조금씩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예쁘게 이야기로 꾸며진 영어책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자기가 느끼는 기분은 이렇게 여러가지 동물이나 사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창의적으로 여러가지를 표현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재미있으면서도 공감이 많이 가는 그런 기분이 좋아지는 책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동물이나 사물과 같은 그런 기분이 드나요? 쉐어린 선생님은 수영을 좋아하기 때문에 시원한 바다에 들어가서 헤엄 튀는 물고기들과 가장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텐스토리 친구들과 새로운 영어책으로 함께 읽게 되어서 너무너무 즐겁고요 우리 또 새로운 책으로 다음에 또 만나볼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 10 Story Friends 10 Story Friends 10 Story Friends 10 Story Friends 10 Story Friends